DB 구축의 첫 번째 테이블 완성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다음 지시 상황에 따라 테이블 완성 파일을 열어서 성적과 학생 테이블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일을 불러오시면 테이블이 왼쪽 개체에 과목, 성적, 학생 테이블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적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성적 테이블에 학번 필드와 그 다음에 과목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번 필드를 먼저 선택하시고 과목 코드를 동시에 선택해서 두 개를 한 세트로 기본 키로 설정하고자 합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과목 코드를 선택하면 학번과 과목 코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테이블 디자인 탭에 가시면 도구의 기본 키라는 도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기본 키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적 테이블에 수강 연도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현재 날짜에 연도가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필드 이름은 수강 연도를 선택하시고요. 자동으로 연도가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라고 하시면 아래쪽에 오셔서요. 기본 값에다가 커서를 두시고 그 다음 등호를 입력하신 다음 연도를 추출한 함수가 있죠. 이열 함수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오늘 날짜에서 연도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트라고 날짜 함수 입력하시고 함수 다음에는 가로 열고 닫고 이열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면 수강 연도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실습하는 컴퓨터에 연도가 기본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이열 함수 안에 데이트 말고요.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는 now 함수도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now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하셔도 됩니다. 데이트를 사용하셔도 되고 now를 사용하셔도 되고 문제에서 만약에 시간을 뺀 날짜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면 데이트 언급이 되어 있지 않다면 두 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수강 연도의 기본값 입력하시는 거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성적 테이블의 등급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등급 필드에는 A, B, C, D, F 중에 하나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 이름은 등급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오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등급 필드 안에는요. A부터 F 중에 하나만 입력될 수 있도록 제한을 좀 두고자 합니다. in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A, B, C, D, F 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아래쪽에 클릭하시면 A, B, C, D, F 입력하신 내용에 대해서 큰 따옴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큰 따옴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가로 안에 있는 내용 중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유효성 검사 규칙 작성하셨고요. 네 번째는 성적 테이블의 점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점수 필드에는 0부터 100까지의 정수가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 이름은 점수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오셔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0부터 100까지 라고요. 비트인 연산자 이용하셔서 0부터 and 100 이라고 입력합니다. 0부터 100까지 라고 작성하셨고요. 다시 성적 테이블의 학번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10자리의 숫자가 0, 100 없이 2025 빼기 01 빼기 0001 형태로 필수 조건, 필수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이고요. 공백 없이 숫자가 입력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입력 마스크 기호는 0을 사용하시고요. 학번 필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입력 마스크에다가 앞에는 숫자 4자리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0을 4개 입력하시고 빼기 다시 0을 2개 입력하고 빼기 뒤에도 마찬가지로 0을 하나, 둘, 셋, 넷 입력하셔서 총 10자리의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성적 테이블에 학번 필드 선택하시고요. 반드시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반드시 값이 입력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요. 필수의 예라고 되어 있나 안 되어 있으면 예로 바꿔주시면 돼요. 만약에 아니요로 되어 있다 보통 더블클릭해서 바꿀 수 있거든요. 아니요로 되어 있다 하시면 더블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제께 더블클릭이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예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른쪽 목록을 누르셔서 예를 선택하셔도 되고 더블클릭을 통해서 설정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적 테이블에 학번 필드 선택하시고요.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아래쪽에 오셔서 인덱스에 오신 다음에 목록 단추 누르셔서요. 중복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적 테이블의 감옥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성적 테이블의 감옥 코드의 필드는 숫자 세자리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숫자가 값이 1일 때도 001로 표시될 수 있도록 아래쪽에 형식에 오셔서요. 우리 엑셀 스프레드 시트에서도 셀 서식에 오셔서 숫자 1인데 001로 표시하려면 0을 하나, 둘, 셋 입력하시면요. 숫자가 한 자리더라도 앞에 0을 채워갖고 표시할 수 있도록 형식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적 테이블에 대한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 작성하셨다면 성적 테이블의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되고요.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이블을 완성하는 첫 번째 성적 테이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학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학생 테이블에 주민등록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주민등록번호 필드는 필드 이름은 그대로 두고요. 네이블만 주민번호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오셔서 표시되는 네이블을 주민번호라고 표시하겠다. 캡션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주민번호라고 입력합니다. 주민번호라고 입력하시고 다음은 학생 테이블에 학생 테이블에 성별필드를 선택하신 다음 성별필드에는요. 남이나 여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만 입력될 수 있도록 적당한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셔서 데이터 형식을 선택하실 건데요. 현재는 짧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남이나 여만 선택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될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예스, 노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스, 노 그 다음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고요. 설정된 값은 남 체크가 된 값은 남 그 다음에 체크가 언체크가 된 값은 여로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 일단 학생 테이블 저장 한번 하시고 현재 짧은 텍스트를 예스, 노 데이터 형식으로 변경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일부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 가시면 성별에 이렇게 체크된 거와 체크가 해제된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체크된 거는 남 언체크된 것은 여라고 표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현재 예스, 노 체크된 거를 남과 여로 표시하고자 한다. 라고 하시면요. 아래쪽에서 조회 탭을 클릭하시고요. 조회 탭에 현재 확인란으로 되어 있는데 확인란을 텍스트 상자로 바꾸시고요. 텍스트 상자로 그리고 나서 텍스트 상자로 바꾸신 다음 일반에 오셔가지고요. 일반에 오셔서 저희는 형식에다가 예스, 노 가 아니라 체크가 되어 있으면 남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남이라고 입력하시고 구분하기에서 세미콜론 여라고 입력합니다. 세미콜론 남 그 다음에 세미콜론요. 우리 스프레드 시트에서요. 스프레드 시트에서 셀 서식에 양수, 음수, 영액값에 대한 셀 서식을 지정하는 것처럼요. 현재 남은 체크가 되면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양수에 대해서는 따로 값이 없으니까 생략해서 세미콜론을 처음에 입력했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1이니까 남 그 다음에 여는 영액값에 해당이 되니까 폴스이기 때문에 영액값에 해당이 되니까 여라고 그래서 양수, 음수, 영액값을 첫 번째 양수는 생략해서 세미콜론 음수값은 남 그 다음에 0의 값은 0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일단 저장 한번 하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데이터 시트 보기에 가시면 아까 체크된 부분과 체크가 해제된 부분이 남과 여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은 지금 실습하는 2021 버전에서는 가능하시고요. 2016 버전이나 2019 버전에서는 현재 작업하는 기능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2021 버전 우리가 시험을 응시하시는 버전에서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학생 테이블이 로드될 때 학번 필드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학생 테이블이 편집 상태 디자인 보기 상태에서 테이블 디자인에 가셔서 속성 시트를 클릭합니다. 이 테이블이 로드될 때 학번 필드를 기준으로 정렬하겠습니다. 정렬 기준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정렬 기준에 학번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학번이라고 입력하고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ASC 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오름차순은 생략하셔도 돼요. 학번이라고만 쓰셔도 됩니다. 오름차순 정렬되도록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성별과 그 다음에 속성 시트에서 작업한 내용 오른쪽 탁기 버튼 변경한 내용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출제 유형 DB 구축 예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